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CIS입니다. 코드번호가 22208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 1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CIS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CIS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CI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CI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종공종에 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비를 당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IS가 뭔가 2차전지를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이 CIS는 2차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차전지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는 시설들을 갖추어서 이 장비들을 갖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뭔 소리냐. 만성품을 파는 게 아니고요. 이 만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 같은 것들을 설비라든지 설비라고 하는 게 맞겠죠. 2차전지가 관련된 기기 설비를 당당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나 2차전지 종류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래도 이 CIS는 리튬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요 고객사가 중요한데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Y와 LG 하학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슬리팅 공정에는 불량 부분을 식별할 수 있는 나벨러에 대한 특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트볼트사에다가도 공급계약 체결이 나왔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유럽이라고 하죠. 스웨덴인데요. 노트볼트사가 스웨덴에 있는데 북유럽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볼트사와 계약된 부분 먼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보실 건데요. 11월 16일입니다. 11월 16일 보시면 이게 153억 정도가 됩니다. 노트볼트사 스웨덴입니다. 역시 보이시죠? 스웨덴이고 노트볼트사에 153억. 잠깐만요. 10,100,000. 10,100,000이니까 맞네요. 그리고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트볼트사와는 11월달 뿐만 아니라 10월 30일이 아니라 10월 13일. 10월 13일에도 역시나 노트볼트사와 공급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227억이 되겠고요.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두 번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노트볼트사에다가 공급계약을 두 번 맺었기 때문에 이 앞에 맺은 거는 앞에 맺은 거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맺은 거는 두 번째 맺은 대로 따로 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유럽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CIS도 전망이 상당히 밝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CIS가 한 가지 단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체, 이 전환사체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전환사체라든지 또는 이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약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당자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이 유보율만큼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율이 많으려고 하면 자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뭐 유상증자를 해서 늘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전환사체를 많이 발행을 해서 이 유보율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보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든 절대든 간에 두로 현재 지고 있는 자금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게 또 공시가 나왔냐라고 하면 11월 13일이었죠. 11월 13일 날 보시면 여기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전환사체, 전환 가격과 주가 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인식이 되었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경영상에, 경영상에 잡혀지는 손실이지 실제로 이 회사가 뭘 잘못 팔아가지고 생겨난 적자가 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CIS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 종고체 전지 상용화 장비 사업 MOU 추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고체 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종고체 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최근에 6,000원에서 좀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2차전지 공정장비사인 CIS 미래컴퍼니 DH는 공동으로 종고체 전지 상용화 장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CIS는 양극 응극 극판을 합착하는 라미레이션 장비를 미래컴퍼니는 공정 최적화 물량 검출을 위한 비전 검사와 비파괴 검사를 구비한 균일 가압 장비 DH는 라미레이션 된 시트를 일정 크기로 자르는 노칭 장비와 패키징 설비를 각각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CIS가 가지고 있는 양극 응극 극판을 합착하는 라미레이션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CIS는 성장성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당장은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63억 그 다음에 단기순위기 마이너스 13억 아니 영업위기 마이너스 13억 단기순위기 마이너스 10억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CIS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이 2분기는 적자지만 이게 일단은 흑자로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다가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부터 실적이 많이 악화가 되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주가가 8천원 그리고 만원 가까이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2차전지는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6,950원 정도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들고 가보셔라.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고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6,000원 자리가 깨져서는 안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6,000원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한 6,000원 근처죠. 5,990원에서 마감이 됐다 해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를 크게 이탈했을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는 물량을 줄이시든지 손절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6,0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위에서 계속 논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위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자리에 매물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소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지금보다는 1,2%라도 더 떨어지거든 그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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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